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가 담배 피드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고 카우보이들처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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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아 손가락 좀 씹어봐도 돼 다 집어넣어 안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다 먹었어 나는 열심히 빼려고 하고 얘는 열심히 집에 삼키려고 하고 와 나가 겨워 뺏어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손가락으로 잡아야 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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